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89년에 방송됐던 왕룡일가 기억하십니까?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로 손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추억의 드라마 왕룡일가 속으로 빠져봅시다! 서울 별두리 마을도 차츰 도시와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던 80년대 후반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낯선 사람들의 발길로 들썩이는데 난곡도 예외는 아니었다 왕룡의 집에 한 사내가 찾아들고 방 한번 보실래요? 호기나 씨는 예나 지금이나 편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방에 도배도 안 했네? 아니 부엌 없는 짓서 어떻게 살아요? 도배도 안 돼 있고 부엌도 없는 방에 덥석 이사부터 온 황 씨 부부 그런데 이사 오는 첫날부터 주인집 이미지가 보기 안 좋다 이게 무슨 창피해요 어머 젊으시다 벌써 18년 전이니까 아주 태연하게 남편을 말리는데 아이고 저런 트흥신 같은 놈 저거 네 수상적어보이는 가족을 소개합니다 수상한 가족 왕룡일가 아들을 엎어치고 맺히던 아버지 김필용씨 아 예, 예야 세탁기 물부터 잠그더니 결국 시집올 때 사온 세탁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세탁기 대신 손빨래라도 하려니까 급히는 누가 꽁으로 주냐 사사건건 간섭이다 한 발만 났으면 우물물이고 개울물인데 그 물도 어디다 쓰려고 수도 틀어놓고 빨래냐 빨래가 아버님 진짜 손님이 왔는데도 불왕져들 잘 보인다 아버지 불 좀 켜세요 마지못해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데 불을 켜는데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호롱불을 켜면 티비를 꺼야 하고 얼른 가서 꺼야 하고 티비를 켜면 호롱불을 꺼야 하는 김필용씨만의 절약하는 생활습관 왜 또 티비를 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돈 안 들이고 운동하는 방법 아침마다 저 무거운 돌덩이를 휘둘러 대니 하하 회춘 운동이 따로 없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아휴 해모 번지기 상승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정정하신데요 뭐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권상우 뺨치는 근육을 자랑하시는 김필용씨 이런 별난 노랭이 영감과 한평생 살아온 박오분 여사 하이 뭘 그렇게 벌컥벌컥 들이키시나 보약이라도 되는 듯 버리기 아까운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비워버리더니 바로 그날 밤 아휴 왠 조아리야 그랴 하나만 이렇게 참여하자 한배즙의 커피는 박오분 여사의 단점을 하다가 버렸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설거지 좀 해주고 왔어요 뭐여? 설거지? 설거지하느라 늦은 나들 애처가 애착해 빠진 아들이 못마땅한 아버지 김필용씨는 만날 아들을 패대기 치기 바쁘다 물 잠구하여 이 등식 경화 중의 수도세 걱정인 왕명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하겠어 착한 건지 모자란 건지 여태 잘 참아 왔잖아 참는 김에 더 참읍시다 이제 당신이나 참아요 참아 미치게 당하고 아내한테 당하고 다음은 며느리 조빈수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호텔 여사장이 되는 거였다구요 여사장? 큰 꿈만큼 콧대도 높은 며느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절읽고 나섰는데 미스테리 샤프인가요? 여보! 하하하하 자기 어딜가? 목욕이요 하필 왜 이런 날 나서 각오했어요 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을 만큼 들었구요 왕실가에서 턱 쏘는 청량음료 같았던 미애 자 아줌님 아실 잠깐 빌리면 안될까요? 유보람을 부인이 보는 앞에서 빌려가겠다는 가한 큰 여자 뭐하시게? 데이트 좀 하려구요 오 데이트? 음? 수음밭대면서 이때 미애는 지금의 배종옥이란 여배우를 잊게 만든 큰 전환점이었단다 이때만 해도 연기 못한다는 자존심 팍팍 구겨주는 소리를 들어했다는 배종옥 당시 연출자에게 야단도 맞아가며 연기를 배웠기에 더 큰 배우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고 응? 지겨워 그래 웬만하면 연예 박사 미애의 눈에 트는 신랑 없을게다 눈이 높다 하되 하늘날의 눈이로다 결국 집신짝을 찾은 미애는 결혼식을 올리는데 아, 안 아프지? 예? 여기 말이요 안 아파? 아니, 괜찮아요 아니 새신렁 얼굴이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을까? 아, 미안해 이놈아! 이유인즉슨, 왕룡영감한테 인사온 브라질 예비사위의 한국말이 서툴렀기 때문이었는데 이거 누구세요? 나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이거 당신이 이름이... 한국말이 한 통면, 영어라도 아이, 쏘리,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다혈질이 문제였으니 괜찮아요 왕룡영감, 중국인 매치기로 쓰러뜨리니 털까물 아무리 젊은 사이라도 당할 손이야 아... 결혼아! 서위까지 두드려 패는 아버지의 폭력성에 제동을 거는 왕룡가족 일생일대에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바로 어머니의 콧뼈가 주저앉은 사건 불쌍하게 트랙터를 타고 아버지!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기차가 화통을 삶아 먹었나? 뭔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겨?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콧뼈가 부러졌대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콧뼈인 줄 아세요? 이빨도 세 개나 부러졌대요 어머어머어머 아버지가 권투선수예요? 그러게 뭔 살일 같다고 병원에 가 병원에 가긴 집 놔두고 왜 병원에 가서 자빠져?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 병원비 못 내놓으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왜 병원비를 내? 그러면 당신의 콧뼈를 내놓으실까요? 병원에 닦아줍니다 어휴, 지겨워 단 일원의 수술비도 못 내겠다고 꼬장꼬장하게 소리를 지르던 왕룡 영감한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고 이건 내용 증명이라고 법에 고소하기 전에 저쪽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먹은 박오분 여사 노랭이 영감에게 기필꽃 치료비를 받아 내겠다는 심사인데 재산을 반으로 다 갈라서 주지 않으면 날 쿵밥 미겠다 그 말인가? 여기다가 말이죠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를 하게 될 거 같으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최고 5년 징역을 살게 될 겁니다 어머 어머 아니, 그 정말이야? 약해지는 모습 이때부터 돈 걱정도 걱정이지만 자다가 부인 사진만 봐도 깜짝 놀래고 섭게 사진을 찍으셨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허기고 숨기 바쁘다 바빠 아이고 순박하고 순진한 아버지 상이네요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심정에 결정타를 치고 말한 이가 있었으니 내가 바느질할 줄 알았으면 아버지 손바지 한 벌 지어드릴 텐데 그 손바지 저 우리는 뭐 하려고 뭐 하다뇨? 방 안에 가만히 계셔도 추운데 영창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입고 가셨다가는 동상에 걸리든지 얼어 죽고 말 거예요 한편 병원에서는 어떠냐? 내 코가 이 처음보다 더 높아진 것 같지 않냐? 네 훨씬 높아지고 이뻐지셨어요 그렇지? 니가 보기엔 내가 이뻐졌지? 네 하하하하 이거 결국 불안해 얼굴이 까맣게 다 들어간 왕룡영감 100개를 들고 3천만원 쪼끔 빠질께 하하 그때 돈으로 3천만원이면 18년 전이에요 해수로 왜 그래 이놈아 편찮으신거 아니시죠? 이번 사건은 박오분 여사의 승리로 돌아갔다 왕룡일가에도 숨은 감초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 마을 일을 두루두루 보살피자면 바빠서 하하 이장이라 공사다망하다는 이장 양만초씨부터 1년 365일 술 없이는 못사는 홍씨 나간 길은 홍씨 아저씨 노래 좀 상가해 줄 수 없어요 살짝 얄미워주시는 주리네까지 잠잠에 잘 수가 없어요 주리넨 낮잠 자으면서 엿먹냐? 아 네 남이야 자면서 엿을 먹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사람 빼놓으면 섭하다 막걸리를 따르고서는 손가락으로 휘휘 젖는 부스스 외부의 여자 은실엄마 은실엄마 마저 기억나요 선생님 애술할 줄 아시는감이요? 애술이요? 예술을 애술이라? 이렇게 잡고 남라 여자가 잡고요 카발해서 애술하는 거 말이에요 우라질이요? 아이고 시상에 숭여라 브라질은 우라질이라? 양코백이 되요 아 얘가 언제 양코백이라 카드나 송씨 아저씨가 지금 안 그랬는 개비네요 저 우라질 총각이라고 육체적인 사랑 결하나 뭐니뭐니 해도 은신래표 최대 유행어는? 그렇죠 그런 사랑을 프라토닉 러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신래는 바로 그 프라토닉 러브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요 지는요 동상하고 참말로 플라스틱 너브를 했군요 아 기억나네요 동상이 누구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녀에게 플라스틱 러브를 가르쳐준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 아 저 카리스마 하하하하 좀 더 드릴까요? 마담 찬거리 송씨가 아주 여관 아닌데요 오 멋있어요 네끼한 목소리로 칭찬을 하더니 진치찌개에 주전해간 것 뿐인데요 자 여기 있어요 아니 이거 한 장이 더 왔는데요 마담 눈 차 그거 팁이에요 그렇게 알고 받아놓으세요 팁까지 주고 가는 쿠웨이트방 은실네 얼굴에 화색이 논다 맥주는 한잔합시다 누님 두 번째 작업방법은 바로 누님 누님이라고 하셨쇼? 전 누님 처음 볼 적에 아주 깜짝 놀랬어요 돌아가신 눈이 누님이 돌아 살아오셨나 했구먼 눈하고 입술은 아주 영랑없이 빼다 박았어요 하하하 와 참 말이에요 저한테 하모니카 가르쳐둔 사람도 누님이었고 누님이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 부리밭이었습니다 바로 감정 잡아주는 구웨이트방 제목 음 으응 은실네 뿅 컸다 누님 손 잡았어 그리어동상 그리어동상 그 무섭다는 누님 동생 사이가 된 은실레와 쿠웨이트박은? 드디어 예술에 들어갔습니다. 예술을 즐기는데! 그렇게 원하던 플라스틱 러브가 찔러지고 있습니다. 예술이 뭔가 알 것 같구먼. 감초 역할을 톡톡해 냈던 최주봉은 그해 인기상까지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다. 이런 별천지는 처음이구먼. 내일 또 일하려면 편히 쉬셔야지. 만나면 왜 이리 짧은가? 헤어짐이 아쉽기만 한데. 아쉽고 보고 싶으면 이따 꿈길로 나오세요. 나도 누님 만나러 꿈길로 나갈 테니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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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길로 나갈 테니까요. 꿈길로 나갈 테니까요. 누님 그럼 이따 봐요. 꿈속에서. 그리워 꼭 나와야 해요. 꿈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두 사람. 왕룡일가 하면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커플이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을 두기 밟고 울어야 하나. 왜 누군지. 왜요 다 할라고요. 트위트를 근로자로 갔다 왔다 해서 트위트 파기. 저, 저희만에요. 미배 아버님이 왕송만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땡본어 땡본지만은 돈만 아는 땡본어 아니지로. 흥가야. 17년 전 왕룡일가가 방송되던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길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드라마였다고 한다. 노랭이, 자린고비, 땡본, 왕소금, 염전, 장아찌를 몽땅 다 갖다 놔도 왕룡영간만큼 짤 수는 없을 테지만 그 넉넉하고 따뜻했던 시골인심이 도시화 속에 묻혀 사라져 버릴까. 어쩌면 그들은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이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게 세상이 있죠. 흥. 흥.